아 아 아 아 이상하다 신모셨어요? 법당 있는데 네 3년생이 3년 됐어요 아 3년 되신 애동 선생님이세요? 아 모실 때는 뭔가 금방 될 것 같았는데 좀 답답하시죠? 네 제가 촬영을 좀 배웠는데요 오케 와닿는 것도 없고 유튜브 보니까 선생님 너무 똑부를 주시고 첫째는 이쁘시고 그래서 모임한테 무대점에서 지원 신청하게 되었어요 애동 선생님들 다 고시기쯤에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거 없어요 와닿는 거 없어요 느끼는 거 없어요 보이는 거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요즘은 추세가 꼭 가셔야 될 분들만 가시는 게 아니라 조금만 기질만 있어도 다들 막 신꾸들을 남발하시는 경우들이 많아 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 본인 역시 제가 보기에는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명리를 배우셨다고요? 네 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명리 하신 지는? 아니 그건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신받기 전에 1년 정도? 네 그러면 손님은 보고 있어요? 모르는데 잘 안 보여요 그럼 명리로 풀어서 이제 그렇죠 우리 신가물하고 조상가물하고 또 신가물 중에서도 이렇게 신의 제자가 되셔야 하는 분들은 약간씩의 차이가 있고 그 약간의 차이가 굉장히 또 결과적으로 커요 조상가물은 말 그대로 보여지는 현상은 어떠한 그러한 절대적인 어떤 그 나와는 상관없는 환란도 많고 이상 행동도 일어나고 이상 질병도 일어나고 이런 거는 뭐 신가물 조상가물 다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그 원천이 조상에 있는 것이고 닦이지 못한 그리고 신가물들은 신의 기운에서 오는 집안의 내력에서 오는 그런 것들로 이제 환란이 일어나는데 본인 같은 경우에는 신가물이 있기는 있는데 그게 무당으로서 어떻게 자리를 잡아서 확 그렇게 편안하게 가기에는 그 신줄은 조금 약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선녀가 압을 쓰고 그리고 이제 불사가 압을 쓰는데 이게 불사보다는 세존이 압을 서요 그렇기 때문에 신이다라고 이렇게 높으신 신령님이다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조상의 그러한 약간 집안에서 대대로 우리 친정어머니도 그렇고 또 친가의 할머니도 그렇고 세존단지라는 게 있으셨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대물림이 되지 않으면서 자식대에 와서 조금 환란 단지로 인한 환란이 더 컸는데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으면 첫 번째 당신은 서방이 없어 있으나 마나 해 지금 현재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가정생활 자체가 굉장히 오늘 하루 걸르면 내일 싸워야 되는 그렇게 부부 사이에 분란도 많았을 거단 얘기야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우리 엄마가 자녀가 있지만 지금 나이가 많으신 건 아닐 텐데 지금쯤이면 성장한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자녀가 있지만 없다라는 말이 나오고 또 제가 감히 조심히 보면 혹시 잃어버린 자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자녀 꺾이셨죠 근데 그게 얼마 안 됐을 것 같아요 네 불과 몇 년 안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무늬 이렇게 많이 감고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본인은 아들도 두고 딸도 둬야 돼 네 잃어버린 자식이 누구예요 둘 다 둘 다 네 잠시만 처음에는 검게 사자의 기운으로만 보였고 지금 다시 조금 더 따님을 불러들었을 때 우리 따님이 훤칠하십니다 키는 한 160이 훨씬 넘어 보여요 165 이 정도 그리고 쌍꺼풀이 없어요 얼굴은 하얗고 머리는 길어요 네 그리고 이 친구가 직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네 근데 직장 내에 사람들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고 특히나 어떠한 그러니까 우리가 원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러한 사고가 나기 얼마 전부터는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우울증에 많이 시달렸다고 하거든 네 알고 있었어요? 음 자세히는 없어요 그냥 대충 눈치를 채우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이 친구가 사고로 간 것보다는 어떤 질병으로 간 것보다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던 걸로 보여요 어떻게 갔어요? 네 스스로 약을 먹었어? 목을 맸어? 목을 맸어? 목을 맸어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지금 딸 뒤로 다가 보이는 게 또 아들이에요 네 근데 이 아들은 직업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바쁘게 했던 것 같진 않아요 살아생전에 네 근데 굉장히 소심한 아들이었어요 네 그리고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엄마 이 끈 달라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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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는 또 그런 아들이었고 네 바깥에 활동을 잘 안 하려고 했어 네 일찌감히 이 아들을 원래 신이 왔었으면 당신 아들이 박수가 됐어야 됐거든요 얘가 16, 17부터 자꾸 무언가 사회적으로나 친구관계 이런 것들이 부조화가 생겨나면서 방 안에 또 스스로 자꾸 갇혀서 내가 보는 마지막 생의 모습은 컴퓨터만 이렇게 보고 있는 뭐 게임을 했든 컴퓨터 검색을 했든 방 안에 갇혀 지낸 은둔 생활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난 조금 우리 할머니가 앞에 계신 제자님한테 조금 야단을 치시려고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네가 애미냐 그러시거든 제가 느껴지기에는 아이들이 첫 번째 따님이 사고 나기 전에 이 아이가 무언가 정신적으로 힘들고 굉장히 위태하다라는 걸 본인이 알았다는 거예요 네 네 네 뭐 손 쓴 거 있어요? 네 없습니다 너무 이렇게 그냥 신경을 너무 안 써 주셨어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딸이 그 순간을 못 넘기고 자기 생을 뜻하지 않게 스스로 마감을 했고 그리고 우리 아들이 누나를 많이 의지하고 또 엄마를 많이 의지했는데 독가놓고 너 밖으로 돌았다 이 얘기야 우리 아들이 누나에 대한 이 상실감이 너무 컸어요 그리고 원래 고독한 아이였지만 이 아이가 10대 후반부터 고독한 아이였지만 그래도 누나를 많이 의지를 하면서 누나를 많이 의지를 왜? 엄마 끈달아서 엄마 엄마 찾는데 내가 보기에 너 집구석에서 애들 돌보거나 살림하고 이러지 않으셨어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이 누나를 많이 의지했는데 이 누나가 허망하게 가면서 충격을 받아 그러면서 더더욱이나 마음의 고통이나 이상 증상이 생겨나고 분명히 약을 먹어야 했고 정신과 질환을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됐고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반대로 너 뭐 했어 그러면 첫째 딸 잃어버리고 둘째 아들내미 그러고 있을 동안에 자네 뭐 했나? 그때도 싸돌아다니고 애들 안 돌봤지? 근데 그게 불과 3, 4년이 안 됐어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심바든지 했수록 3년 됐다고? 그러면 첫 아이 보내고 둘째 아이 그렇게 다 안 좋게 보내놓고 불과 1년도 안 돼서 어? 부모 잃고 그 자식 잃고 그렇게 상복 상중에 계시는 분이 지금 신을 받았다는 거야? 뭐가 들리고 보이고 막 이러셨어? 아니지? 네. 왜 받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얘기해볼까? 네. 내가 이제는요 요즘에 내가 기운이 딸려갖고 승질을 못 내요 어? 자꾸 이제 화병이 생겨가지고 아우 내가 지금 가슴이 막 짜증이 나려고 그래요 어? 좋은 뜻으로 저한테 좋은 감정으로 오셨는데 제가 좋은 얘기가 못하고 막 화가 나려고 하는 게 우선 첫 번째 애들 살아있을 때도 너는 품에서 떠나는 그 순간 너는 네 인생이 중요했어 가정불화가 있었고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고 허구헌 날 싸웠던 것도 너가 너무 이기적인 면이 컸었기 때문이고 어? 그리고 애들이 힘들고 엄마한테 손을 내밀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나 몰라라 했어 정신을 얻다 두었기에 그 얻다 둔 게 바로 바깥에 나는 사람이 더 보인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인연이 끊기지 않은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만남은 한 5, 6년 되셨던 거 같아 미친년이지 너 미친년이지 애들이 특히나 이 큰 딸 같은 경우에는 직장이 확실하다고 그랬잖아 얘는 관이 있었어 어?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얘가 죽으면서 뭔가 보상을 받던 아니면 보험금을 받던 애들로 인해서 네가 금전이 한편으로는 생겨난 게 있었을 거야 애들 죽으면서 보험금 탔지 너 그 보험금 뭐 어쨌니? 애들 진옥이라도 해줬니? 내가 보기에 저 망자들 시커먼 게 어? 사자에 매여있으니까 진옥이를 제대로 받거나 천도를 해준 아이들이 아니야 했어 안 했어요 그럼 그 돈 어쨌어요? 내가 보기에 그 돈 쥐고 있지도 않네 지금 그 돈 어쨌어? 그 돈 어땠냐고 어? 그 친구 사업자금으로 갔지? 응 미친년이지 네가 그러면 왜 신을 받았냐? 애들 상 치르고 돈 떨어져서 신 받았어 알겠습니다 대답은 잘한다 그러고 무슨 네가 어디라고 와가지고 지금 신당 앞에서 어? 어? 제자 행세를 하고 어? 어? 신이 있네 없네 보이네 안보이네 어? 주제도 모르고 Food도 모르고 어? 야 제자 아무나 아니? 너는 지금 죄인이오 하고 엎드려서 내가 자식 못 지킨 죄인이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조상에도 빌어야 되고 신령님께도 네 업을 닦아야 하는 마당에 감히 누구 인생을 설계를 하고 누구 고민을 네가 풀어낸다는 거야 너는 뻔뻔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너희 그 불사라도 동자라도 양심은 있나 보지 함부로 보이고 들리고 이렇게 안 하시는 거 보면 제자님 당신은 지금 불릴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또한 제자가 되시지도 말았어야 돼요 감히 왜 제자가 됐을까? 돈 떨어져서 철학은 배웠는데 이게 돈이 안 되거든 무당이 되면 굿돈이 어쨌든 외형적으로는 커 보이거든 굿돈 뛰면 그게 다 남는 줄 알아? 너도 아시겠지만 어쨌든 내가 잔품보다는 그게 더 빠를 것 같고 그렇게라도 그 친구한테 힘이 돼서라도 연한가 봐 미친년 진짜 미친년이다 신꿋이 똑바로 안 된 것도 아니고요 당신은 상중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 감히 어떻게 신령님 의대를 잃고 덩덩덩덩덩덩덩을 해 물 떠 놓고 지켜주지 못한 당신 아들 딸들 저승에서라도 편하게 걔들 원달래고 함들리면서 자중하고 기도하는 제자가 되세요 기왕지사 내가 신의 밥을 먹을 것 같으면 그러다 보면 밥은 안 굶겨 근데 어쩜 그렇게 아직까지도 애들 보내놓고 애들 생각하면 네가 그 새끼한테 정신만 안 팔렸어도 애들 그 순간 모면할 수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 옆에서 활짝 웃고 있을 아이들이야 정신 좀 차려요 제자라는 소리가 쉽게 안 나오네 정신 좀 차려 불려요? 당신 못 불려요 감히 어떻게 불려 밥은 먹고 살 수 있겠지 조상이 와서 불쌍하다고 너까지 생목숨 끊지 말라고 하지만 엄마 이 상태로 더 가면 벌받아요 살맞아요 눈뜬 병신될 수 있어 네 친정 식구라고 너를 거둘래? 아니면 새끼가 남아있어서 너를 거둘래? 지금 그 새끼가 너 거둘 것 같아요? 병신되면 내다 버리지? 그렇게 좋든 그 새끼가? 새끼가 죽네 사네 하는데 그렇게 미친년처럼 칠렐래 팔렐래 돌아다닐 만큼 그렇게 좋디? 새끼가 생때 같은 지 목숨 자살해서 끊어놓고 그 생명보험을 걔 사업자금으로 대주고 싶든? 어디라고 네가 신을 입으로 올려 어떻게 네가 신밥을 먹어 더 있어봐야 내 입에서 좋은 소리 안 나와요 돌아가세요 용군 돌아가세요